자, 그러면 들어가실게요. 저기 안일이는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단가로 쓸 때는 안일이 필요 없죠. 소리만 하면 돼요. 고고, 천변, 일륜홍, 시작! 고고, 천변, 일륜홍, 부상은 높이 떠 부상은 높이 떠 양곡을 자진한게 하나, 둘 양곡을 자진한게 골봉으로 돌고 돌아 골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 짓고 하나, 둘 어장촌 개 짓고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회안봉 구름이 떴구나 회안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난다 둔대고 노화난다 둔대고 북평이불에 둥실 북평이불에 둥실 어려운 잠자고 어려운 잠자고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추파가 여의기라 금색 추파가 여의기라 고고천변일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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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은 높이 떠 부상은 높이 떠 양복은 자진 안개 영복은 자진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 하나 둘 어장천 개 짓고 하나 둘 어장천 개 짓고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또 하나는 다 눈대고 또 하나는 다 눈대고 폭평이 불에 둥실 폭평이 불에 둥실 폭평이 불에 둥실 폭평이 불에 둥실 보룡은 잠자고 보룡은 잠자고 잘 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 새는 홀홀 날아든다 고고천변 이른홍 고고천변 이른홍 고고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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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홍 고고천변 이른홍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양복 자진 안개 하나 둘 양복 자진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도라 월봉으로 돌고 도라 어장촌 개짓고 하나 둘 하나 둘 어장촌 개짓고 해안 봉 구구름이 떳구나 하나 둘 해안 봉 그구름이 떳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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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봉 그구름 이 떳구나 GREEN 구구름이 떳구나 노화아 난 아줌들고 너무 화난다 눈대고 북평이불에 둥실 북평이불에 둥실 오룡은 잠자고 오룡은 잠자고 오룡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열기라 고고천변 일륜홍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양복을 찾은 한 개 하나 둘 양복을 찾은 한 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하나 둘 어장촌 개짓고 회안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회안봉 구름이 떴구나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원곡으로 돌고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부상 높이 떠 여행이 떠 네 어두운 다시 추, 다시 추, 금색 추파가 여의라, 금색 추파가 여의라,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앞발로, 앞발로, 벽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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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팔을 찍어당겨,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이빨로 장낭을 탕탕 이빨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조리 요리 요리조리조리 요리 앙금 둥시를 떠 사면을 팔아보니 네 번째 박에서 사면을 팔아보니 지광은 700리 지광은 700리 박왕은 전일 세긴디 박왕은 전일 세긴디 그렇죠 가만히 보니께 확실히 우리 맹진사님께서는 이것을 발표의 공고를 하셨거든요 장단이 따박따박 맞으시네요 거기까지 이제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앞발로 벽팔을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찍어 담고 뒷발로 장낭을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 요리 요리조리 저리 요리 안금통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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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을 팔아보니 네 번째 박 사면을 팔아보니 지광은 700리 지광은 700리 지민 generations 잘하시네요 넷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뒷발로 장낭을 탕탕 탕탕이 열 번째 박에서 시작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요리 요리조리 저리요리 그렇죠 앙금 둥실도 앙금 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질백니 지광은 질백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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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광은 전일 세긴디 타광은 전일 세긴디 참 잘하시네요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뒷발로 장낭을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요리 요리조리 저리요리 앙금 둥실도 앙금 둥실도 앙금 둥실도 지광은 질백니 지광은 질백니 아광은 전일 세긴디 아광은 전일 세긴디 아광은 전일 세긴디 지율봉 부상은 높이 떠 부상은 높이 떠 양복을 자진 안개 하나 둘 양복을 자진 안개 뭐 자진 안개 자진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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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을 붙여지 안개 시작 안개 하나 둘 양복을 자진 안개 하나 둘 양복을 자진 안개 올봉으로 돌고 돌아 올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하나 둘 어장촌 개짓고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난다 눈대고 노화난다 눈대고 부평이불의 둥실 부평이불의 둥실 어스무리하게 맞았어요 잘 아시는 의원님들과 약간 좀 안 되시는 의원님들이 어정쩡하게 부평이불의 둥실 둥이 아홉 번째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 부평이불의 둥실 어려운 잠자고 하이 고령은 잠자고 그렇죠 잘 새는 월월월 날아든다 잘 새는 월월월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추파가 여의기라 금색 추파가 여의기라 잘한다 앞으로 앞calm 벽팔 지금 깃어라 앞발로 벽팔을 뒷발로 장낙을 탕탕 월월이 조리 이처리오리 요리조리조리로리 앙금궁실도 앙금궁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하나 둘 셋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니 지광은 칠백니 다광은 천일 세긴디 다광은 천일 세긴디 잘하셨는데 앙금 둥실도 둥이 앙금 둥 앙금 둥실도 이렇게 되니까 실이 열 번째 박에서 다시 시작 앙금 둥실도 그죠? 그리고 떠는 열 두 번째 박 실도 이렇게 시작 앙금 둥실도 실이 길지 않아 두 박자 밖에 아니야 앙금 둥실도 이렇게 시작 앙금 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있어 사람들 셋이 흘러가버려 앙금 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이렇게 돼있어 시작 앙금 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기광은 700일 지광은 칠백니 방광은 천일세긴리 방광은 천일세긴리 겁나게 잘하시는 거네요 왜냐면 또 앞에서 먼저 배우셨던 우리 저기 뭐냐 또 장노님들이 끌어주신께로 겁나게 잘해먹는 맛 장노님들 ذا 저의 아이스크림이 권한 장노님 감사합니다.